지금부터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글 앱스 스크립트는 구글의 여러 가지 앱들, 여기서 이게 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서비스들을 의미한대요. 이를테면 지메일이나 또는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 자바스크립트와 또 구글이 제공하는 그 서비스에 대한 api를 결합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쓰고 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구글에서 만든 일종의 온라인 엑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 목록에 해당되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이메일을 보낼 때 그 이메일의 메시지로 그 사람의 이름을 넣는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알게 된 경로 또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공부한 방법 또 사용한 예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구글 앱스 스크립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생활코딩에서는 작심삼일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것은 3일 동안 웹서비스를 지탱하는 기술을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웹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경험해 보는 것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이란 것이 무엇이고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수업이 작심삼일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이 작심삼일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작심삼일에 대한 수업 일정을 알려드리는 메일링 리스트를 운영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 메일링 리스트를 어떻게 운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구글의 양식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라는 서비스 안에 양식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글 양식을 이용해서 제가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드라이브.구글.컴이라는 주소로 접속을 하시고 만약에 계정이 없으면 만드시고 있으면 로그인을 하시면 저랑 비슷한 화면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구글 드라이브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드라이브라는 서비스 안에는 구글 양식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만들기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양식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이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이제 양식을 새로 하나 추가한 겁니다. 그럼 양식의 제목을 우선 적어야 되는데요. 저는 작심삼일이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적고요. 메일링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마는 저는 파란색 테마를 선택을 했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런 디자인의 양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확인을 누르고요. 그러면 작심삼일 메일링 리스트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죠. 양식 설명에는 이렇게 작심삼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글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정보는 첫 번째로 사용자의 닉네임, 두 번째로는 이메일, 세 번째는 생활코딩의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저는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질문 제목으로는 첫 번째로는 닉네임을 적고요. 그리고 질문 유형은 텍스트를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항목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이메일을 물어보는데요. 질문 유형은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하고요. 다시 항목 추가를 하고, 하고 싶은 말, 생코의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고요. 질문 유형은 이번에는 좀 긴 텍스트를 수용하기 위해서 단락 텍스트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완료 버튼을 누르면 양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는 닉네임, 이메일, 생코의 하고 싶은 말, 이 세 가지 데이터가 저장될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지정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응답 대상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스프레드 시트에 작심삼일 맹리스트 라는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고, 거기에 이 양식에 대한 응답을 저장한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만들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스프레드 시트가 하나 또 생성이 됩니다. 이 작심삼일 맹리스트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게 어떤 건지는 곧 알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현재 형식 보기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가 생성한 닉네임, 이메일,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수 있는 양식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양식 보기를 클릭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작심삼일 맹리스트라고 하는 양식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했죠. 여기에는 닉네임, 이메일, 생코에 하고 싶은 말을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egoing 이메일은 egoing.gmail.com이라고 하고 생코에 하고 싶은 말은 수고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보내기를 하면 저에게 egoing.gmail.com 수고하세요. 크크크라고 하는 정보가 전송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성한 새로운 스크립, 구글 스프라이드 시트에 이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보기를 눌러볼게요. 보내기를 하면 사용자가 저한테 보낸 정보를 받게 되고요. 그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응답보기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버튼을 클릭하면 이 작심삼일 맹리스트라고 하는 구글 스프라이드 시트에 이렇게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사용자로 한번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egoing이 아니라 영어로 egoing이라고 쓰고 opentutorialsorg.gmail.com이라고 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의 정보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작심삼일 메일링 리스트라고 하는 구글 스프라이드 시트에 자동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제가 생활코딩 작심삼일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이 구글 양식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한 번에 끝나지가 않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향이 있죠.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막상 양식의 신청서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신청을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수백 명의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 명에게 제가 메일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구글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어서 구글 스크립트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검색을 하는 거죠. 구글 앱스 스크립트 그랬더니 구글 스크립트에 홈페이지가 있었고 이걸 클릭해서 보니까 이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튜토리얼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통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것이 튜토리얼스죠. 어떠한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코딩하고 이런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샘플 코드가 여기에 있을 것 같아서 를 클릭해서 튜토리얼스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sending email from a 스크립트 스프레드시트 즉 제가 지금 구글 양식을 통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받은 저장한 곳이 구글 스프레드시트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딱 맞는 걸로 추정되는 링크를 발견한 거죠. 저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라고 되어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튜토리얼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스텝에 따라서 하나하나 따라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새로운 스프레드시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는 이미 만들어진 스프레드시트가 있죠. 여기에 있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그 만들어진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첫 번째 행위는 각각의 컬럼의 제목이 들어가죠. 이메일 어드레스와 메시지가 들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 행위는 실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행위의 첫 번째 열은 이메일이고 두 번째 행위의 두 번째 열은 디시저 테스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구조라는 거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이렇죠. 첫 번째 행위는 마찬가지로 각각의 컬럼에 대한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행위, 세 번째 행위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첫 번째 컬럼은 타임스탬프 언제 사용자가 응답했는가 두 번째는 그 사용자의 닉네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메일 네 번째는 생꼬이 하고 싶은 말 이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세 번째 오픈 더 스크립트 에디터 바이 클릭킹 온 더 툴스 메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스프레시트의 툴스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툴스는 한국말로는 도구죠. 그리고 이 중에서 스크립트 에디트에 해당되는 스크립트 편집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제가 선택한 이 문서에 대한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빈 프로젝트 스프레이드 시트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조금 길어넣었더니 제가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없는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나타나면서 뭔가 코딩을 할 수 있는 에디터가 나타났습니다. 이 에디터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자바 스크립트 문법의 언어를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고요. 이 에디터에서 작성한 내용은 여러분이 이 에디터를 열 때 이 에디터를 연 문서 즉 작심상일 메일링 리스트라고 하는 이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문서에 적용되는 스크립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를 열었을 때 read-rows라고 하는 함수와 on-open이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여러분이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어떻게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샘플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샘플 코드들은 저한테는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지웠고요. 그리고 구글 앱스 스크립트의 튜토리얼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카피를 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구글 튜토리얼에서 제시하는 이 포맷과 저의 작심상일 메일링 리스트의 포맷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이해하지만 이걸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코드를 가만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스프레드 시트 앱이라고 하는 이 객체가 무엇인가를 좀 알고 싶어서 이걸 복사해서 튜토리얼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클래스 중에 스프레드 시트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Create new spreadsheet and open existing once 라고 되어 있네요. 즉 새로운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거나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연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스프레드 시트 앱이라고 하는 객체 클래스에 속해 있는 이 메소드 GetActiveSheet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GetActiveSheet라는 것을 클릭해보니까 이 메소드는 현재 열려있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스프레드 시트에 대한 이 참조값을 전달한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참조값을 통해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현재 스프레드 시트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겠죠. 코드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그 참조값을 시트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변수가 등장하는데 StartRow라는 것이 있고 NumRows라는 것이 있는데요. StartRow라는 것은 옆에 주석으로 적어놨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대충 보면서 나중에 그 뜻을 알았는데 여기 적혀있는 건 뭐냐면 이 데이터 프로세싱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어디이냐 실제 데이터는 어떤 행부터 시작되느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예제로 이렇게 들어와 보면 여기 있는 첫 번째 행은 그 각각의 컬럼에 대한 제목들이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행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두 번째 행부터가 데이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두 번째 행부터 데이터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NumRows라고 하는 것은 Number of rows to process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몇 개의 행을 프로세싱할 것이냐 몇 개의 행은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 값을 2로 2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첫 번째 행에는 요게 있고 두 번째 행부터 데이터다 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이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 이 두 개의 행을 처리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heet.getRange 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됐습니다. 이 sheet는 앞서서 이 getActiveSheet 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참조 값이죠. 그러면 getRange 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저는 좀 찾아봤는데요. 다시 매뉴얼로 들어가겠습니다. getActiveSheet 라고 하는 메소드는 sheet 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를 리턴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sheet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sheet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getRange 라고 하는 메소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getRange 를 클릭해 보니까 getRange는 두 개의 렌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메소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인자가 하나만 있고요. 두 번째 것은 인자가 하나 둘 셋 넷 넷 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코드상에서 봤었던 이 getRange 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네 개죠. 그러면 두 번째 getRange 라는 메소드를 참조하면 되는 거죠. 이 getRange 라고 하는 것은 이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이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는 여기 스프레드시트 문서로 가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이 셀들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겠는가 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블록 설정을 했잖아요.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면 이만큼이 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렌지는 시작하는 row의 숫자와 그리고 컬럼의 숫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row는 2고 1, 2잖아요. 컬럼도 1, 2에서 2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자인 opt-num-row 조항 opt-num-columns 라고 하는 것은 opt-num-row수는 처음에 나오는 이 로 어떤 행부터 범위를 지정할 것인가 라는 걸 시작점으로 해서 몇 개의 행을 렌지로 포함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컬럼에서 opt-num-columns 라고 하는 것은 이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 컬럼까지를 행으로 데이터로 레인지로 지정을 할 것인가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 row를 기준으로 해서 한 칸, 두 칸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2가 되겠고 그리고 이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한 칸, 두 칸을 쓸 것이기 때문에 opt-num-columns도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스크립트를 조금 바꿔야 되는데 start-row는 2가 맞고 num-row도 2가 맞죠. 그리고 컬럼은 1이 아니라 2로 시작해서 두 개의 컬럼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a2b3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범위가 제가 지정한 범위는 보시는 것처럼 b2부터 c3까지의 이 셀들이 이 레인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인지라고 하는 것을 그 값으로 변수에다가 이 getRange의 결과값을 데이터 레인지에 담았고요. 그러면 getRange가 리턴하는 값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getRange는 리턴값이 range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range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역할은 이 스프레디시트 range 방금 우리가 만든 그 range에 접근을 해서 어떤 값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 range에 해당되는 값들을 변경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객체다. 이 객체다.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들어와서 getRange.getValues를 하고 있는데요. getValues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get 값이 맞네요. values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 주어진 range에 해당되는 모든 셀에 대한 값들을 제공한다. 라는 그런 뜻이네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return a javascript to the array with all the values 라고 되어 있죠. 즉 모든 값에 대해서 2차원 배열로 값을 리턴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저는 중간에 저장을 했습니다. 미리 저장을 해놨는데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 파일을 지금 여러분이 작성하고 있는 스크립트의 이름을 정하는데요. 저는 mail sender라는 이름을 정했고요.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제가 잘 실행된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뒤에 있는 부분이 더 이상 실행되지 않도록 리턴을 해서 여기서 종료를 시켰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튜토리어에서 보니까 이 지금 작성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고 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로고 그리고 여기 서제스트에서 로그가 있네요. 로그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이 변수를 로그의 인자로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함수 선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러 개의 함수를 작성을 했을 때 자신이 현재 실행하고자 하는 함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있는 send emails 라고 하는 이 함수가 이 실행 버튼에 의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행을 할 때 어떤 인증이 필요로 하는 인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실행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보내는 이 로직이 있기 때문에 이 구글 앱스에서 이 구글에서 여러분에게 이게 정상적인 접근인지 를 물어보는 경고창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승인을 누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제가 실행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보기 버튼에서 로그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egoing은 egoing.gmail.com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배열이 있고요. 그리고 egoing.gmail.com이다 라고 해서 두 번째 배열이 들어가 있는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리턴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 뒤에 부분을 나가도 되겠네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디버깅 코드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포인문이 나왔죠. 포인문은 이 인 뒤에 있는 객체의 숫자만큼 반복이 되면서 반복될 때마다 이 앞에 있는 i의 값을 그 객체의 프로퍼티 이름으로 세팅하는 반복문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이 객체가 포인문에 들어가면 이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배열들을 하나하나 꺼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i 라고 하면 i는 첫 번째는 0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1이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row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각각의 행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row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1로 제가 바꿨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row는 각각의 행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그 행의 컬럼의 순서대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작심사함인 메일링리스트라고 하는 이 문서의 이 행은 첫 번째 행이 이고행이고 두 번째 행이 이메일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이 첫 번째 인덱스는 0이고 두 번째는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row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0이 아니라 1이 돼야 되고 그리고 메세지는 지금 저는 메세지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메세지 대신에 닉네임으로 바꾸겠습니다. 네임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row는 0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이 문서상에서 닉네임은 첫 번째 컬럼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은 sending email from spreadsheet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삭제를 하고요. 생활코딩 작심 31에 초대합니다. 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mail.app.sendmail이라고 하는 객체가 실행이 됐는데 메일앱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검색해보니까 메일앱이라고 하는 것은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용자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제공하는 객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요. 그리고 send email이라는 이 API 즉 메소드가 있는데요. send email을 클릭해보니까 send email은 자 첫 번째 인자로 recipient라고 되어 있죠. 즉 이메일을 받을 사람의 리스트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subject는 제목이라는 뜻이고 body는 본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opt-advanced-args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공한 이 옵션 외에 부가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거고요. 이 opt-advanced-arg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인자로 이메일 어드레스를 전달하는 것은 맞고요. 두 번째 인자로는 subject 즉 제목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여기다가 생활코딩 작심삼일 합니다. 라고 하고 앞에다가는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메일을 받는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추가하는 걸 저는 하고 싶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미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name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누누부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name님 생활코딩 작심삼일 프로젝트를 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메일을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으면 코드를 잘 작성을 한 겁니다. 예제를 적용하는 것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죠. 또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설명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측면도 있는 거니까요.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메일을 보낼 건데요. 자 우선 보내기 위해서는 send email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자 send email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실행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제 예상으로는 여기 있는 이 두 명에게 이메일이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이메일이 잘 갔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opentutorials.org.gmail.com이라고 하는 계정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egoing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메시지가 도착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지메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생활코딩 작심삼일에 초대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메시지가 메일이 저에게 도착했고요. 자 안녕하세요 뒤에 egoing님이라고 하는 저의 이름이 호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들에게 이메일을 개별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것을 실행을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스크립트 파일에서 스크립트 안에서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양식으로 들어가셔서 이 스프레드 시트로 가서 여기에 있는 도구 그리고 스크립트 관리자를 선택한 다음에 send email을 선택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셔도 똑같이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메일 sender 라고 하는 이 스크립트가 동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구글 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구글 프로덕트를 사용할 때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글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좀 더 자유롭게 구글이 제공하는 기능성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UI 차원의 기본성 기능성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다시 접시